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런 일까지 설마 추진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려 세력이 큰 폭으로 4.15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땅에서 성력이나 금리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낭패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법려 세력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의 격렬한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던 3대 법안 통과의 전후를 한 번 더 찬찬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3대 법안 강행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대내외의 천명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성정당 열린 민주당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을 수 있는 위성정당은 1위가 더불어 신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위성정당입니다. 2위가 미래한국당 3위가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제2의 위성정당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일명 조국당, 일명 조국무죄당, 일명 조국무죄추진당이라고 불러도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들의 눈에 익숙한 인물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의 2위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 4위가 부동산 투기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8위가 황휘석 전 법무부 인건비서관입니다. 강성 친문 친조국 지지층의 표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열린민주당은 3%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금은 10%에 들었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당성권에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그는 공공연합의 공수처의 제1수사 대상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닙니다. 참고로 그는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3월 30일 날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어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바로 공수처에서 다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파리에 들어있는 황휘석 정법무부 인권국장은 3월 31일 날 검찰총장의 호칭을 앞으로는 검찰청장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3월 3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조국과 최강욱과 백원우와 황우나와 송철호 등 울산 선거개입 사건 기소자들을 위한 무죄 프로젝트당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 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인 7명 가운데 6명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친정부 인사가 되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인사위원회 위영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는 망발을 그리 입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공수처 장악 프로젝트를 위한 대깨문 마케팅을 확실해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권경애 변호사가 아주 심한 그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의 기대대로 4.15 총선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총선 뒤에 두 개의 위성정당,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힘을 합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도 결코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법려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모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법려 세력에 포함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시든 통과시키려 들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